문 밖에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문을 열라는 요구가 거부당하자 강제로 부수고 들어갑니다. 페루 당국이 대통령 자택과 대통령궁을 연달아 압수수색했습니다. 볼로아르테 대통령이 차고 나왔던 명품시계의 취득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2년여 동안 총 14개의 명품시계를 찾는데 일부는 14,000달러, 약 1,886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시계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업고 대통령이나 부통령 급여로 구입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40여 명의 검찰과 경찰이 투입돼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볼로아르테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볼로아르테 대통령은 다음 달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